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제주에서 공유 숙박업을 했다고 알려진 단독주택을 농어촌 민박으로 등록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문다혜 씨가 불법 숙박 영업으로 사법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인데, 자치경찰은 문 씨와 소환조사 일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문다혜 씨가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갖고 있는 단독주택입니다. 검찰은 지난 8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공공기관장을 임명하는 대가로 사위를 취업시켰다는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하면서 이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측근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공유 숙박업을 위해 등록된 사업장이라고 주장했고, 주민들은 압수수색 당일에도 관광객들이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문 씨가 이 집을 농어촌 민박업이나 관광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이나 한옥체험업으로 등록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유 숙박도 관청에 등록한 뒤 안전점검과 교육을 받고 세금을 내야 하는데 그런 흔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농어촌 민박으로 등록하려면 실제로 해당 주택에 살아야 하는데 문 다혜 씨는 서울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문 다혜 씨가 불법 숙박 영업을 한 것으로 보고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자치경찰은 문 다혜 씨를 조만간 소환 조사하기 위해 변호인과 일정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치경찰은 문 다혜 씨를 소환 조사한 뒤 위법성이 확인되면 피의자로 입건한 뒤 검찰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송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없이 숙박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문 다혜 씨의 주택 구입 자금 출처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도청 국정감사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은우입니다. 최근 수도권의 대형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서 난 전기자동차 화재를 계기로 사전 대비와 초기 진화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제주에서 실제 지하주차장에서 불이 난 상황을 가정한 진압훈련이 실시됐습니다. 홍수연 기자입니다. 차들이 빼곡히 들어선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차 한 대에서 연기가 나더니 불꽃이 터지고 커진 불길이 금세 차량을 집어삼킵니다. 8시간 만에야 진압된 화재로 200여 명이 구조되거나 대피했고 차량 70여 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에 대비한 훈련이 제주에서도 진행됐습니다. 피어오른 연기로 꽉 들어찬 지하. 불이 난 차량을 발견한 관리인이 119에 신고하고 화재를 알립니다. 불이야! 불이야! 지하주차장은 대부분 입구 높이가 2미터를 조금 넘기 때문에 키가 크고 덩치가 큰 소방차량이 진입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소방관들이 직접 현장에 진입해 1차로 불길을 잡고 치솟은 차량 배터리에 열을 내려 불이 번지는 것을 막는 게 중요합니다. 소압을 이용해 배터리 하부에 구멍을 내고 물을 뿌려 열을 내린 뒤 화재 차량을 지하 밖으로 끌어내 2차로 이동식 수조에 담가 완전히 진화하는 겁니다. 연기와 열기가 많이 농축돼서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는 구조다 보니까 시야 확보에 더 어려움이 있어서 발화 차량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상보다는 지하가 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훈련은 지켜보는 주민들이나 주변 상인들에게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됩니다. 전기차 관련 화재 소식이 많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런 화재 대응을 하는 걸 보니까 앞으로 화재 났을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주도 내 전기차 주차 시설은 110여 곳. 소방본부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빠른 대응을 위해 시설 구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범죄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면서 경찰의 과학 수사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목격자가 없는데 피해자마저 숨질 경우는 사건 조사 자체가 쉽지 않은데요. 이런 사건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가 시신에서 단서를 찾는 검시 조사관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이따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시신의 손등에 불을 비추고 태블릿을 연결해 미세섬유를 찾습니다. 옷에 남은 실이나 먼지도 테이프를 붙여 꼼꼼히 수집합니다. 소지품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시신의 상태를 살핍니다. 살인사건과 고독사, 자살 등 사망자가 발생한 모든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가는 검시 조사관들입니다. 현장에서 부검 전 시신을 통해 범죄 혐의점을 찾고 사망의 종류와 원인을 밝혀 수사 방향을 제시하는 과학 수사관입니다. 상처가 있더라도 그게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생길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타인의 이해에서 생긴 상처인지 파악하는 게 제일 먼저인 것 같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제주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유명 음식점 대표 살인사건. 동생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살인사건을 확인하고 범행 도구를 특정한 것도 검시 조사관이었습니다. 검시 조사관은 간호사나 임상병리사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하는데 제주에서는 간호사 출신 검시 조사관 5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조사관 1명당 하루 평균 3건씩 사건을 처리할 정도로 자주 죽음을 목격해 트라우마를 겪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꼭 해야 하는 일을 한다는 자부심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무관심에 의해서 사망한 것도 사회가 죽음으로 내몰았다 요새는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인권이 침해당하는 건 없는지 국가에서 한 번은 확인해야 하는 이런 제도가 이런 제도 안에서 일하고 있다는 게 자부심이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반려견도 헌혈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사람과 마찬가지로 응급상황에 처한 반려견도 수혈이 필요합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대구의 반려견 헌혈센터가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변예주 기자입니다. 두 살 시베리안 허스키 녹두가 잔디밭에서 뛰어놉니다. 첫 헌혈을 하는 날입니다. 치료나 수술을 해야 하는 동물에게도 사람처럼 혈액이 필요합니다. 대구의 반려견 헌혈센터가 문을 열었는데,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입니다. 반려견들은 이곳에서 헌혈을 하는데요. 두 살에서 여덟 살까지 25kg 이상 대형견이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몸무게와 혈압, 심박수 등을 먼저 확인합니다. 반려견이 거부하면 바로 멈추고 강제로 채혈하지 않습니다. 10분 안팎 300ml가량 채혈합니다. 소형견 3, 4마리를 살릴 수 있는 양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오로지 수혈을 위해 키워지는 공혈견이 혈액의 90%가량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반려견이 헌혈하게 되면 공혈견의 부담을 줄이면서 혈액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공혈견이라는 강아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애들은 평생 피그레포가 가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강검진도 할 겸... 헌혈에 참여하면 건강검진과 진료비 할인, 무료 수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려견 헌혈센터는 응급상황에 놓인 반려견을 이송하는 구급차를 활용해 다른 지역에서도 헌혈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변혜주입니다. 오늘 아침 빗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기압의 영향으로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는데요. 서부 지역을 제외하고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중산간 이상 지역은 벼락을 동반해서 시간당 2, 30mm 이상의 장대비가 퍼붓는 곳도 있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 빗줄기는 오전부터 차차 잦아들겠는데요. 비는 내일 새벽까지 가끔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30에서 80mm가 예상됩니다. 비구름의 이동속도가 빨라서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친 뒤에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텐데요. 기온이 7도가량 뚝 떨어져 쌀쌀해지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제주 전 지역에서 흐리겠고 중산간 이상 지역은 안개도 짙게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조금 높아서 선선한데요. 현재 남부지역 25도로 가장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그 밖의 해안지역 20도, 산지 20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지역 26도, 동부지역 27도, 남부지역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도서지역도 흐리겠고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동쪽에 있는 5도는 늦은 오후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제주 해상을 중심으로 벼락을 동반해서 많은 비가 내리겠는데요. 현재 제주 남쪽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으로 물결이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제주 앞바다는 내일 새벽에 풍랑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치고 맑은 날씨를 보일 텐데요.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강풍특보가 발효되겠고, 낮 기온이 20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주 후반까지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주말에 다시 흐려지겠고요. 일요일 오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서귀포시는 농지가 실제 경작자 중심으로 이용되도록 사후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가 다른 지방에 사는 고액 체납자 617명을 추적합니다. 이들의 체납액은 제주시 체납액의 7%인 19억 원인데, 제주시는 세무과 직원을 5개 팀으로 나눠 현지에 출장을 보낼 계획입니다. 특히 고액 체납자들이 타고 다니는 대포차는 공매하고, 관할 법원에 압류된 공탁금도 거둬들이기로 했습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제주시 한리망에서 1톤 화물차가 바다로 추락해, 차에 타고 있던 8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제주시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차량 동승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중 수색을 벌였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귀포 지역에서 변압기에 낙뢰가 떨어져 수백 가구가 정전됐습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 서귀포시 중앙동 주민센터 인근의 변압기에 낙뢰가 떨어지면서 불이 나, 서귀동과 중앙동 일대 800여 가구가 정전됐습니다. 한전은 복구 작업을 벌여 정전은 1시간 20여 분 만에 끝났지만, 저녁 시간 정전에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저연차 공무원들이 사비를 거둬 국장이나 과장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이른바 간부 모시는 날 관행에 대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전수 조사하겠다는 계획을 제출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다음 달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공무원 116만 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한 뒤, 저연차 공무원 혁신 모임을 만들어 간담회를 열 계획입니다. 위성곤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공무원 1만 2천 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58%가 최근 1년 안에 모시는 날을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제주민생토론회에 대해 제주도가 본격적인 후속 조치를 추진합니다. 오영훈 도지사는 주간혁신성장회의에서 민생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22개 핵심 관리 과제를 선정했다며, 대통령실에 관심이 매우 높고 후속 조치를 직접 챙기고 있는 만큼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사항을 중심으로 체크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민생토론회를 통해 제주의 핵심 정책이 세계 표준으로 인정받고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주 4.3을 소재로 다룬 한강의 작별하지 않는다를 연기한 4.3 프로그램이 개발됩니다. 제주도와 제주 4.3평화재단은 제주 4.3과 한강의 소설을 주제로 국제문학세미나를 개최하고 소설 배경인 중산간 마을과 학살터 등 4.3 유적지에 대한 역사탐방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한강의 노벨상 수상이 제주 4.3을 세계에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하고 4.3 기록물의 세계 유산 등재 추진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강의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는 4.3 당시 중산간 마을 초토화 작전 등으로 희생된 주민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디지털 교과서 도입 확대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교육부의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확대 계획에 대해 성명을 내고 막대한 예산 부담과 촉박한 교과서 선정 일정, 학생들의 디지털 과몰입 등 교육 현장에 우려가 크다며 제주도 교육청은 현장의 민심을 반영해 교과서 채택을 거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내년부터 초등 3, 4학년과 중고교 1학년에 디지털 교과서 도입이 시작되면 해마다 1조 원이 넘는 예산 부담에 교육 재정 운영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신중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가을철 산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한라산 산불 방지 대책본부가 다음 달 1일부터 가동됩니다. 이에 따라 산불 조심 기간인 12월 15일까지 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하고 군부대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화재 진화 인력 지원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또 산불 취약지와 탐방로에 산불 감시원을 배치하고 만세동산과 살아오름 등 고지대 7군데에 설치된 최첨단 열화상 화재 감시 카메라 등을 통해 24시간 감시 체계를 유지합니다. 뉴스 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